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다 아기를 갖게 된 마리아는 길을 떠나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엘리사벳 언니 계세요? 아니 이게 누구야?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이 산골짜기까지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? 뱃속의 아이는 잘 크고 있죠? 마리아가 오니 뱃속의 아기가 기뻐뛰네 엘리사벳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 큰 소리로 외쳤어요 마리아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된 사람 뱃속의 아드님 또한 복되신 아기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니 어찌 된 일인가요? 그 목소리 내 귀를 울리니 세중에 내 아기도 귀퍼뛰노네 언니 이야기를 들으니 큰 힘이 돼요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었으니 마리아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한 번을 시청해주신 저에게 대고 저번에 감사드립니다 등 slowed